죽이는데? 뭐지? 리플평가요 그거 하려고 해요 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좀 이따가 하려구요 리플에 뭐 명장면이나 또는 뭐 나의 이런 모습을 고쳐달라라고 하는 코너 비슷하게 만들려고 해요 물론 뭐 명장면 같은거는 내가 퀵뷰를 주던가 하면 되고 조공하는 대신에 퀵뷰 주거나 그럴거에요 평가가 아니고 그냥 명장면이 내가 만약에 월팅을 했어 진짜 개쩔었어 드라마 같았어 그건 같이 보는거고 받아가지고 그리고 뭐 마이터 생각중이 있네요 그건 나중에 봐서 호구식은 못 구해요 이벤트로만 구할 수 밖에 없어 어디로 가자고 뭐 저쪽으로 들어가자고? 뭐 어떻게 하자는거지? 들어가자는거에요? 뭐에요? 아니 어떻게 가자는거야? 밑으로 가 위로 아니 그러니까 밑으로 가 위로 가 그렇게? 오케이 한 번 믿어보지 뭐 믿고 가겠습니다 포크 기다렸다 물에 들어가서 안빠지겠지? 뭐 이 정도만 안빠지겠다 오케이 자 뭐 바람군님이 가자해서 왔는데 어떤 플레이가 나올지 한 번 보도록 하죠 쏘렌 2차 미듀 텟서브에서 타보고 결정할거에요 할지 안할지는 일단 일단 타보고 텟서드에서 툴떼기 도착할까? 툴떼기 도착할까? 자 한 번 믿어보겠습니다 위로펴봤다 오케 까비 놓쳤다잉 여기쇼 푸쉬 튕겨 땅쏘네 좋아좋아 오 이 자리 뭐 카드카운트 자리라 해가지고 아닌데 일단 상대방 미디움이 이쪽으로 안먹었네 상대방 미디움이 이 자리를 먹어야 우리가 할게 있지 먹지도 않았어 쭉 들어가볼까? 그냥 깡으로 콜 안되겠는데 율호 뒤려라 자주법 없으니까 살판다자 야 뒤통수 내가 통수 커버 내가 통수 커버 트랙샷 크라치 포함 나오냐? 안나오지? 트랙샷 오케 자 선발 쏘고 상판 소리 너무 썼네 크랙샷 죽을 때까지 맞을거야 크라치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상판샷 좋아좋아 후샷 이스랩한명 자 옆라인 백업이 되나요? 안되나요 아이스세븐의 T61 뒤로 몰랐나봐 내가 몸 댈게요 268 살아있나? 268 살아있네? 그럼 안되겠는데? 이거 잡자 푸샷 좋아 268 어디갔냐 268 268 268 268이 없어졌어 이거 268 카드카운트 맞는데 우리? 내가 뭔댈까? 오케이 뭐 한대 맞지 뭐 268 여기있네 트랙샷 나이스 안백업 한대 맞고 죽이자 오 틀렸는데? 굿인데? 뒤에 T62 맞혀지구나 5 4 3 2 1 파이어 잘가요 야 이거 살려 나이스어어 살렸다 오케이 좋아좋아 굿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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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머지 마무리하러 가자 쪼먹나요 파이어 굿쇼 마무리 275 삑 헤드샷 좋아좋아 어우 트윙 너무 잘하는데? 게임 끝났네 게임 끝났네 고생하셨습니다 4분만에 게임 끝났네? 에이 딜은 별로다 팀이 워낙 잘해가지고 딜이 안나오네 5분 4초 5분 4초 그래요 에이 15 여 15 에이